오랜 기다림 끝에 첫 눈이 내립니다. 머지않아 세상은 온통 하얗게 됩니다. 이런 멋진 풍경도 잠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고 걸어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려 세상이 얼어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고 빙판길에 미끄러져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재설함에서 흰 비닐포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비닐포대 안에는 눈을 제거하는 재설재, 염화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시간이 지나 얼었던 눈이 녹게 됩니다. 염화칼슘은 어떻게 눈을 녹이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과 함께 녹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반응물인 염화칼슘과 수분의 에너지가 높고 생선물인 염화칼슘 수용액의 에너지가 낮아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열을 방출합니다. 이를 발열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눈이 내려서 도로에 눈이 쌓이게 되었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의 조해성 덕분에 수분을 흡수하고 녹아서 수용액이 되며 발열반응으로 인해 열을 내놓기 때문에 그 열로 눈을 녹이게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뿌리게 되므로 금방 쌓인 눈을 녹이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녹은 눈은 다시 얼지 않습니다. 물이 얼 수 있는 온도인데 왜 다시 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물이 온도가 내려가 얼음이 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염화칼슘이 섞인 물의 경우는 어는 점에 더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즉 순수한 물이 아닐 때는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어는 온도보다 더 낮게 되어야 얼 수 있는 겁니다. 즉 염화칼슘이 녹았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내려간 겁니다. 이러한 염화칼슘의 화학적 성질 덕분에 눈이 내려 미끄러워진 도로를 염화칼슘으로 녹여낼 수 있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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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